빨리 가야겠어 다행히 맞바람 아니네 잣나무들 좀 작은 나무가지 좀 집어가고 이게 사실 얘는 화력이 너무 별로야 굵직한거 넣고 좀만 넣어줘야지 그럼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여길 따라서 철길로 가서 그 캠핑사무소 가면 되겠네요 어우 바람 일곱시간 아 돌아가기 좀 아쉬운데 시간이 돌아가... 어떻게 가는게 이득일까 어우 바람 이쪽으로 돌아가자 한번 돌아가 봐야지 뭐라도 하나 주워가지 욕심인가? 사실 내가 진짜 이 게임 안에서 날씨가 이러면 집에 가겠어 내가 게임이니까 일로 돌아가지 만약에 진짜 내가 이 상황이라면 진작 집에 갔다 늑대 만나면 어떡해 늑대 만나면 어떡해 돌아가야되는데 설마 늑대가 있는거 아니겠지 어 저거 동사자인가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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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서둘러야겠어 이 욕심이 화를 부른거면 안되는데 이 사람 어깨 탈골 됐네 가자 좀 서둘러야겠어 조금씩 뛰면서 피곤함이 좀 올라간다겠지 이거하면 피곤함은 어 괜찮아 괜찮아 빨리 가는게 더 중요해 빨리 가는게 더 중요해 이거는 자잘 아냐아냐 이렇지 어 아니 오늘 동사체를 지금 몇개 째봐 죽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이거 뭔가 덧같이 이렇게 오오오 맥스 최후했다 맥스 내일은 맥스 비어있군 털렸어 누군가 있어 털어갔어 나말고 여기 누가 있어 저기 나라구요? 아 이거 혹시 그건가? 루프물인가? 저렇게 되고 계속 나는 살아있고 이런건가? 과거엔 안가 저거 아니 미래나 아 목소리가 띡사리가 나네 계속 아 추워 추워 풀났어 지금 방향 기억 안나 저기있다 찾았다 찾았다 다 와놓고 기억이 안날정도면 정말 길치구나 난 굉장하죠 집이 여긴데 기억이 안난다고 했어 빨리가자 가서 집안일하자 늑대 없겠죠? 설마 어 저 위에도 뭐 아닌가? 상자같은게 있는데 저거 보고 가야겠어 저거 보고 가야겠어 표지 약간 기어가는거죠 시점이 이거 봐 너무 나죠 시점이 추운데 이건 보고 가야되겠어 내일 시간을 아끼려면은 아니 또 바위 아냐? 막상 왔는데 아 왠지 바위인거 같애 내가 잘못본거 같애 아 젠장 누가 바위를 이렇게 만들어 누가 바위를 이렇게 만들어 개나 꼈네 그래픽에 괜히 에너지만 소비했다 아 시간이 생명인데 날씨 좋을 때 이제 철로 따라서 이동합시다 어우 죽을뻔이네 추워서 아 안락해 몸이 얼음 피곤함 허기 어어 노르고기 하나 있고 1500 먹어야지 뭐 큰 소득은 없네요 사실상 뭔가 남는게 없어 지금 여기 가야될 때가 됐어 덫은 뭐 토끼고기니까 우리가 굶주마에서도 토끼고기가 막 큰 이득을 내진 않았잖아 피곤한건가? 음.. 좀만 참아 6시간 남았어 할 수 있을거야 유결책 있어? 짜게 이거 필요없는거 다 짜게 버립시다 또 또 이것도 쪼개 버리고 옷은 그래도 조금 편한긴 이제 필요없는건 바로바로 찢어버리면 되니까 얘도 수리할 수 있나? 바죽이 없네 바지라도 수리하자 토끼가 많은 지역에선 더 또 유용하다고 하더라구요 오케이 성공 그럼 뭐 신발 빼고 문제없고 약은 좀 더럽고 육포 물 뭐 그렇고 자고라면 괜찮을 것 같고 플레어가 3개나 있고 아 가죽이 아 이걸 말려야되는구나 5일동안 말리고 아 놓고올걸 불을 꼭 붙여야되나? 자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자면 근데 좀 아쉬운데 5시간 5시간 자보자 왜냐면 또 자야돼 자고 일어나면 또 자고 또 자고 근데 내장이랑 나무도 말려야지만 되는게 아 활 맞아요 젠장 할로 끝도 없네 무한인데 먹고 다음부턴 가죽 같은거 바로 말려야겠다 제가 잘 그런거 기억을 잘 못해요 까먹어 내가 잘 다시 잔다 몇시간 남았지? 아 10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자자 10시간이나 자는데 두 번 정도 깰 수 있잖아 아 좋았어 한 번 더 아 4시간 자자 아예 파프리카 주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3시간 남았겠네요 그럼 그렇지 상태가 목마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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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350 600 아 애매하다 목마름만 해결해 물 안 부족하겠지 3시간 아 바람이 쎈데 근데 불길하다 언니가 임스님 방송만 안 들어와진대요 그건 또 무슨 경우지 왜 내 방송만 안돼 어떤 의지가 부족한거 아닐까요 의지를 좀 더 키워보시는건 어떨까 아 바람 쎄다 날씨가 좋지 않다 600 먹어 먹어 크래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신에 어 갈증 아 갈증이 좀 생기나 마시고 계속 튕기시는데 퍼프티크 주스님은 의지가 부족해요 의지가 너무 보고싶어야 돼 아직 너무나 아닌가봐 아 이거 안쪼갰다 쪼개져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보고싶어서 온거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수리가 질라나 대로 아아 말린가죽이 없네 안되잖아 그럼 근데 왜 든다고 그래 30키로 이거 가져갈까? 이거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둘 중 하나를 먹어야 되니 다 챙겼죠? 오늘 여기 오늘 여기 뜬다 오늘 다 챙겨야돼 놓고 가는거 있음 안되 저거 뭐지? 아 탁자였지 아 저기 애매하게 저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 없어요 가죠 아이히 매트릭스 같은 약은 의외로 자가 안먹는거 같애 중요한데 아 여기 날씨 안좋은거 같은데 불안한데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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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세시간만 이따가자 세시간만 이따가자 뭐 날씨가 이따위야 한치압도 안보이네 괜찮은 아이씨 젠장 이래서 먹을게 많아야돼 집에 이러면 나 이러면 나 아아이 야잇 아까보다 낫지만 이건 아니잖아 몇시간 남았지? 여덟시간 아 오늘은 틀렸다 아 개밥 개밥? 젖어있는 개밥 깡통 심한 냄새가 나지만 먹을 수 있다면 굶는 것 보단 나을겁니다 먹지마세요 아 먹고싶으면 먹으세요 설사합니다 야 이거 대놓고 설사한다는데 참자 인간이길 포기하지 말자 이걸 안챙겼냐 먹고 설사하고 먹자고 안돼 안돼 어? 잠깐만 조용해졌는데? 물 한잔 마시고 아 물 다 마시겄어 응? 1리터밖에 안 남았네 다 마시고 쓰러다가 물 될거 같은데? 어어 시간은 여덟시간 야 빨리 가자 서둘러 서둘러 가면 될거야 아 되게 저장하고 싶다 저장하고 싶어 하이 죽을때 다시 로드하고 싶다 살짝살짝 뛰어주자 마치 기분 좋은것처럼 조금씩만 블루루랄라 어 날씨가 약간 음사네 아직 불안합니다 진짜 진짜 내방만 안되나보네 퍼피카 주스님은 의지를 보여주세요 모바일도 들어와 보고 웹도 들어와 보고 플레이어도 들어와 보고 우리집에도 들어와 보고 다 들어와 보는거지 그래도 안되면 어쩔수 없지 그래도 안되면 어쩔수 없지 그래도 안되면 어쩔수 없지 이쪽으로 가면 좀더 가깝겠지 뭐지 직진한다 저 위에 가면은 철길 있을거야 그래야만해 의지가 느껴집니다 채팅방에 그 특히 열혈팬은 저게 남잖아 모바일은 안뜨죠 저게 PC는 열혈팬이 왔다갔다하는게 남는거 같던데 네 빨갛게 핏빛 자국이 보입니다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늘은 그 파프리카 주스님의 내방 허락 입장을 허락해주지 않고 있어 재물같은거 받쳐야되는거 아닌가 저정도면 하늘에다가 제사 한번 지내보라고 해보세요 집에서 내방성 들어올 수 있게 하늘에 힘이 필요하다고 하늘에 의지가 아주 조금 필요하다고 왜 나를 재물로 삼아 내 방에 들어오는데 이상한 계산일세 약간 배고프네요 육폴 뜯어 아 그래놀라 먹을걸 이거는 갈증나는데 어 저기 못 올라갈거 같은데 높이가 좀 높다 기껏 올라왔는데 이것이 돼야될텐데 아슬아슬하네 될거 같다 시간은 7시간 어어어어어어어 야 억지로 올라왔다 아직 늑대는 안 나왔어요 도끼랑 칼 있으니깐 오 잠깐만 여기가 어디지 한바퀴 돌아온건 아니겠지? 까마귀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 둘 최소 둘 최소 시체 두고 있다 근데 집이 안보이네요 어 뭐야 이거 아니 이런 이런 땡큐 시야 확보가 된다 버그 때문에 어 이거 뭐야 이거 둥둥 떠다녀 이거 눈이 저 집은 뭐지? 아아 야 저거 들렀다가야돼 저거 지난번에 좋은거 많이 나왔어 시간이 일곱시간 상태는 출출함 늑대없지 음 진짜 저렇게 왔다갔다하는데 왜 접속이 안되지? 재방송만 그런단 말이야 아프리카의 의뢰를 신청해야겠네 왜 내 방송만 그러냐고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아 설마 베스트가 아니라서? 베스트 BJ가 아닌데 건방지게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사실 한명씩 잘라내는거 아닐까? 그래서 그동안 내 방송이 그렇게 튕긴건가? 까메기 털 되게 많이 나오네 진통제 붕돼 개밥은 됐어 개나 있음 몰라 개도 없으면서 게임에 아 나중에 개나왔으면 좋겠다 게임에 기를 수 있게 이제 이용하는거야 전투할때 아니면 개도 먹여달려야되는 어떤 그 책임감을 주는거지 이제 그때부턴 복잡해지겠죠 개를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아 얼었다 빌어먹을 고기만 챙기죠 30분 개를 해체하시겠습 이야 진짜 엄청 그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거 같애 그런거 나오면 아 그거 재밌겠는데 게임에서야 한번 건의해보면 이제 개발자가 절 찾아내겠죠 날 죽이겠지 내가 여기서 왔지 저쪽에서 이렇게 내렸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간다 아 아이 젠장 또 바람이 심해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여길 넘어보죠 야 내가 막 기르던 한 300일 기르던 개가 죽었어 그 개를 해체할까요 라고 해서 얼마나 그 심리적인 압박을 받겼어 게임할때 어어 집이 안보여 아 철로가 안나오네 이쪽이 이쪽이 아닌가봐 너무 뛰지마라 뛰다 괜히 또 자빠진다 어 여기 잠깐만 거긴거 아니야? 전망대? 아닌데 거긴 클리어 컷인데 이게 컷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 커팅해서 줘야되는데 여섯시간 아 좀 빨리 찾아야겠네 이제 전망대 같기도 하고 전망대 같기도 하고 그 세동 있는 데 같기도 한데 나중에 개랑 늑대랑 싸움 붙고 플레이어가 총 쏘고 실수로 개가 맞고 그런 식으로 구현되면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어 플레이어가 하지만 게임의 재미는 더 할텐데 어 잠깐만 망했다 내가 돌아왔다 길 야 여기 다시 왔다 클났네 시간이 여섯시간 이런 길치 네 파프리카 주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힘들게 오셨군요 하늘의 의지를 약간 썼구나 아 이런 왕길치 여씨 저집만 세 번 왔어 오늘 야 내가 게임하지만 정말 길 못찾는다 약간의 뭐 맵을 안다고? 그런 소리나 하지말지 괜히 그런 소리 해가지고 아이고씨 가자 어떻게든 가야돼 아 이거 바람이 좀 세네 이 뭔가 사망 플래그가 보입니다 굳은 날 굳이 나올 때부터 유튜브 5화? 아니 더 올라갔을 거야 11화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남자 두 번 여자 한 번 하고 지금이 아마 내가 알기로 캐릭터로는 네 번째걸 이게 어 찾았다 찾았다 철로 왔다 됐어 됐어 늑대 마우스인데 아 좋아 좋아 와 요거 넘어가면은 어? 캐나다 그 그 캠핑 사무소 나옵니다 내가 또 알죠 나발입니다 아 근데 앞으로 안가죠 바람 때문에 지금 최장 6일 20시간인가 6일 10시간인가 내가 기억하기로 11화에서 죽을 거야 스포에서 하지만 이 영상이 11화보단 뒤에 있겠지 어 야 잠깐만 늑대 있잖아 잠깐만 진짜 야 나 여기 가야되는데 저 빨간색깔 아하이 진짜 아하아이 저 이쪽으로 오잖아 나 지금 총이 없다고 어어 아 추운데 피곤하고 아 이제 코가 이렇게 좋아 삼광탄 맞서 싸울까? 그래 역시 역시 전산 다르군 역시 전산 다르군요 마인드가 나랑은 달라 나같은 이 소시미는 저런거 보면 도망가야돼 자아 자 삼광탄도 안쓰고 설마 여기서 늑대가 나오는거 아니겠지? 오케이 저 고독한 늑대 한마리 사람이 피해가야지 뭐 하하 저 불안해 다리 내 짝 다 보이는게 더 불안해 들어가자 다왔어 좀만 힘내 설마 우리 집 앞에서 대기하는거 아니야? 나 나올 때 물려고? 문 열리는 순간 깨물려고? 오케이 좋았어 멍청한 늑대녀석 2층 올라와서 가죽이랑 좀 말려놔야겠다 늑대가 방송을 몰라 아 또 모르죠 문 열었을 때 여러분들의 또 어떤 바램을 이뤄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출출 쌀쌀은 됐고 가죽이랑 그냥 말릴 수 있는걸 좀 이거 내장 버리고 버리고 가죽 버리고 말린 가죽 하나 있었네 아 그러면 수리되겠구나 찢어 뭐가 좀비같아요? 뭐 내장? 좀비같은게 뭐야 다 됐네 급할건 없고 이거는 두개만 들고 다녀 여기 옆에다 뼈 따라버리자 성량도 더럽게 많아요 음료수 물 고기를 굽고 아 일단 루팅부터 해 됐어 이거 버려놨으니까 말리는거니까 됐고 뉴 침낭 45% 짜게 할 수 있나 어 짜게 침낭 하나 아 뭐야 선광탄 하나 뺀거 후회할거라고 어 저거 뭐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저기 뭐 있어 어 어두워 진통 이게 전버전보다 조금 더 어두워졌대요 전엔 이거보단 밝았 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보단 밝았대요 근데 이 버전 업데이트 하면서 조금 어두워졌대 그래도 게임하면서 보는 화면은 요시간까지는 좀 괜찮은거 같애 근데 한밤중에는 진짜 안보이더라 아 없어 젠장 시체 오늘밤은 너와 함께한다 내 곁을 지켜주라 얍! 없어씨 빌어먹을 아 여기 원래 좋은거 많이 나오던데 소다수 허.. 어 허브차 내가 좋아하는거 유자차 없나? 붕대 자 어 기름 잠깐만 기름 당장 필요없어 그.. 램프가 없어 여기 이렇게 쭈그려서 자고싶다 이게 뭔가 공포영화같은데 보면 저런데서 잘자는데 부두신앙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말 참아 아 우리 밥도 해먹어야 되는구나 피로해지겠네 뭐야 이 집 누가 있다 털었어 이거 털지 않고선 이럴수가 없어 털렸어 털렸어 엔피씨가 있어 이 게임에 약은 또 되게 많네 약 진짜 잘나온다 낚시바늘 여기 서랍 안에 있지 허허 없어 이거 뭐죠? 소독약 이거는 라이터 기름 랜턴 기름 랜턴만 안나오네 네 낚시도 괜찮아요 낚시는 무한정탠데 고기 공급이 그쪽이 낮다는거지 하지만 뭐 늑대고기나 노루고기처럼은 아 아 찾았다 안되겠지 이러면 밤에도 움직일 수 있지 가자 불을 지펴라 어 전나무는 하나밖에 없네요 전나무로 그냥 전나무 진짜 쓸데없나? 여기 맞게 전나무 하자 장작이네 그냥 이거를 기름을 한번 넣자 빨리 되죠 기름을 넣으면은 배고프고 목마르다 일단 물부터 한잔 마시고 하아 고기를 구워서 될 것 같은데 그럼 목재 좀 추가해서 어 물까지 딱 올리면 아니 근데 원래 물 올리면서 요리해야되는거 아니야? 시간도 없는데 어우 맛있는소리 어우 맛있는소리 어우 맛있는소리 다 먹어야겠네 이거